스폰 조심 벌써 여기 있네 나 헤라운드 잡아야 된다 고맙습니다 똥통해 잘 가라 암워드 보이면 알려줘 뭐야 문 어딨어 나 막차도 야 이거 벗고... 이거 도망칠 수 있겠는데 우리 잘하면? 자아 라면 아니다 쳐다놓지 않는 이상 이열한 거리 온다! 한 명 킬 헤드샷 죽여 죽여 나 살려 나 살려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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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심 시발 체납입니까 이거 여기 칠체 다 죽였어? 어 끝났어 여기 처음 뒤지네 시작번이었는데 빨리도 오네 이 미친 것들 혹시 모르니까 이거 태워놓는다 해외 애들 도망갈때는 칼쓰지말고 총을 장전해 그게 유리해 또 오겠지? 왔어 총 났어 말소리 이게 뭐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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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 푸쉬해볼까? 아니. 푸쉬해볼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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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시체에 팔 살짝 들리는데 그래도 주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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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 새끼를 왜 또 있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찾으러 간다 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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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제발 쏙시거란 말이야 마 앉아 아니 너 누구세요 빨리 바운티 먹어 바운티 먹어 먹어 튀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니까 존나 무서웠네 아 나 다 무서워 지금 어 오지마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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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 이거 또 무섭잖아 이거 안좋아 여기 안좋아 바운티 체크해봐 우리 더 클리어 아 뭐야 컴지 안됨 5총하라 체크해 5총하라 아직 없음 암 은 아 오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주